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에게 목소리로 평가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긴장을 했고 표정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. 되게 집중해서 제 목소리를 잘 들어주실 때 에너지 파워를 받았습니다. 가왕석 얼마면 되니 금수저, 바라 왕자는 저 노미누였습니다. 건법 남녀 시즌2 꼭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왕 우순영, 꽃미남용, 꽃미남 뱀파이어가 노미누를 꺾고 2라운드 진출 다음 주 안녕, 스펀지밥이야. 엄마, 정강은 사주세요. 너무 귀여워. 클래스가 다른 천장급. 너무 아름다운 느낌. 누가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다. 노래 그 이상인 것 같아요. 미친 보컬이 나타났다. 처음인 것 같아요.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. 반전을 느꼈어요. 이렇게 재미있는 순간이 또 있었을까요? 바로